XSFM입니다. I, D, W, K 알아볼 곳이 많아서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21년 3월 첫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저 옆에는 윤세민 리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잠시 후에 규모가 큰 이야기를 시사 아저씨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아저씨죠.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나이에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건강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도 돼요. 미디어에 빨아먹히고 있는 시사 아저씨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시사 아저씨를 좀 안 불러야 되는데 시사 아저씨가 또 왜 안 불러주냐 그러니까 부르긴 불러서 건강관리하라고 잔소리하는데 미안합니다. 아니, 뭐 저희가 안 부른다고 딴 데 안 나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오늘 아침 대본을 오전 9시 5분에 보내고 자다가 지금 오후에 나와가지고. 국제관계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뉴스를 하고요. 그것을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독일산 맥주요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요모 비오틴, 프랑스에서 온 비밀의 레스토피 온유 마카롱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마카롱의 시작은 프랑스였죠. 하지만 가장 맛있는 마카롱은 재밌게도 한국에서 만났어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알고 있던 마카롱과는 너무도 다른 특별한 느낌이었죠.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온유 마카롱. 자, 마카롱을 팔겠습니다. 마카롱 시즌입니다. 아, 그럼요. 그래? 뭐 앞뒤로 먹는 거지. 시즌입니다! 마카롱 시즌입니다. 화이트데이가 다가오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선물 만들기 구실 필요하잖아요. 선물 줄 구실 필요하잖아요, 청소시 여러분. 그렇죠. 쓰세요. 아니, 이렇게 막 얼토당토하는 데이들 많이 만들어지나요? 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1년에 매달 14일엔 다 그런 게 있었어요. 좋은 거 다 외웠었어요. 그게 참 괴로웠던 기억이 나요. 3월에는 화이트데이죠? 네, 그렇대요. 여러분은 어릴 때 공포 게임만 기억이 나겠지만 평소에 안 하셨더라도 새삼스럽게 하는 게 나쁜 일일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온유 마카롱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화이트데이 특별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화이트데이인데 핑크 포장... 네. 핑크, 핑크한 포장을 준비를 했고요. 원래 기존에 우리가 10가지 맛을 준비를 해놨잖아요? 네. 여기에 두 가지 맛이 추가가 됐습니다. 닐라닐라, 바닐라하고 숭아숭아, 복숭아. 그렇게 해서 12개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주문하시면... 3월에 9일, 10일, 11일, 12일 중 원하는 발송일자를 골라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 들으셨을 때는 이 일자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날짜가 한정돼 있겠네요. 그리고 캘리그라픽 카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넣어드립니다. 이왕 하시는 거, 여기에도 간단하게 말씀 적어서 보내주시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마무리하면 4월 초 온유 마카롱이 디저트 브랜드로 진화를 합니다. 이게 2015년이었나요? 액세스몰을 처음 열 때만 해도 사실 마카롱을 신선한 상태로 배송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랬다고 생각했죠. 빠넷돈에 이런 건 상상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더 배송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준비하는 업체가 생겨났어요. 그렇습니다. 온유 마카롱이 그런 걸 할 겁니다. 디저트 브랜드로 새롭게 리뉴얼 될 예정이니 디저트 덕후 분들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리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뉴스 라운드업 언론과 관련된 두 가지의 뉴스, 국제 뉴스 두 가지. 보통 라디오 프로그램들, 저희들은 라디오 프로들과 경쟁을 하니까 라디오 프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는 알면 좋다.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얘기하면서 일면 헤드라인들을 많이 다루죠. 일면 헤드라인을 빼고 알면 좋은 뉴스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실에 손에 잡히는 언론. 네. 조선일보가 유료 부스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만은 아닙니다. 네. 신문의 유료 부스는 한국 ABC협회에서 집계합니다. 잭슨5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맞지만. 네. 살인사건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발행 부스와 유료 부스는 광고비, 정보 보조금 등을 책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이 ABC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ABC협회가 언론사에 좀 생명질도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 ABC협회와 짜고 집계를 조작했다는 공익제보와 시민대한체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유료 부스는 조선일보가 116만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만을 넘겼고요. 동화가 80만, 중앙이 60만 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새 신문지 있잖아요. 그거 살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새 신문지요? 네. 신문지가 새로 나왔어요? 신문을 사는 거 말고요. 아니요. 새로 나온 신문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안 본 신문을 종이로 살 수 있습니다. 네. 네. 보통은 묶음의 10kg이 조금 넘습니다. 박스에 넣어 팔거나 묶어 팝니다. 네. 10kg에서 12kg 정도 합니다. 그렇게 팔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게 신문 여러 부, 한 날짜가 아니고. 네. 보통은 한 날짜예요. 왜냐하면 쌓여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네. 같은 신문인 경우도 많아요. 10kg가 그냥 같은 신문지 쫙 쌓여 있어요. 네. 그걸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문은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약간 신문지 재활용의 느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5,000원이 좀 넘어요. 10kg 정도 넘으면. 네. 포장제나 청소용품으로 많이 씁니다. 유리창 닦을 땐 신문지가 짱이죠. 그렇죠. 횟집에서도 많이 쓰고요. 그렇죠. 애견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써서. 그리고 애견 배변 패드로. 그러니까 말이에요. 최초 폭로를 한 사람이 ABC 여표의 내부자예요. 내부 진정서가 있었어요. 이거 이런 조사가 아닌데 내용이? 이런. 이건. 이게 문체부가 접수합니다. 이걸. 접수한 건지 어서 스내치한 건지 캐치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이해하자면 ABC 여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에디터가 이렇게 얘기했죠. ABC 여표가 대형 일간지에 목줄을 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ABC 여표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ABC가 Audit Bureau of Certification입니다. 언론 매체 매체량 공시기구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많이들이 있습니다. 한국 ABC 협회입니다. 매체사의 부수를 실사하는 일을 하겠죠. 아마. 예전에는 이게 제일 중요했겠죠. 세상에 종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되던 플랫폼의 시대에는. 그렇죠. 그래서 ABC 협회가 전 세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ABC 협회의 제일의 존재 이유는 신문사의 광고 수입이잖아요. ABC의 기록을 보고 알려드린 대로 광고가 책정이 됩니다. 수입의 필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이곳의 운용 비용이 주로 신문사의 회비입니다. 그러면 신문사가 물론. 갑이죠.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겠지만. 네. 서로 견제 기능은 없고 공생만 하죠. 그런데 감시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감시가 없다 보니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가 얼마나 데이터 관리를 똑바로 안 하고 돈을 아무렇게나 쓰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잠깐 지나가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ABC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시가 없어요. 감시가 없으면 이런 조사하는 기관은 조사를 아무렇게나 하죠. 어떻게 하죠? 처음에 조금 이렇게 쭉 당겨봐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알았어. 그럼 더 당겨봐요. 아무도 지적을 안 해. 벌도 안 줘. 그럼 쭉 당기는 거예요. 쭉 늘려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무줄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신문 부수의 유가율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이해하면 좋은데 나가는 부수 중에 돈 내고 부는 부수가 어느 정도냐의 비율이 유가율입니다. 조선일보가 90%라고 ABC가 보고합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궁금해서 직접 알아봤더니 조선일보가 50%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차이가 너무 큰데요? 신문사들이 이거 똑바로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핏에 올려서 보도하는 게 미디어오늘 정도입니다. 미디어오늘은 종인신문이 없으니까. 있긴 있어요. 근데 언론사에만 뿌려집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유가율이 0% 아니면 1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신문사들이 똑바로 보도를 다 안 합니다. 알고 보면 거의 모든 신문사가 ABC협회로부터 이런 특혜를 얻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저는 한결을 위호하지 않는데 궁금해서 한결을 찾아봤어요. 93%의 유가율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언론사들과 ABC협회가 쉬쉬하면서 짬짬이를 했죠. 오랜 세월 그랬을 거예요. 대신 돈은 정직해서 다른 매체로 새갔겠죠. 그렇겠죠. 광고를 옮겼겠죠. XSFM이 그걸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상대적으로 잘 이런 결론. 플렉스 하시려고 이 기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문체부가 앞으로 고발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올 10월이 돼서 10월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문경부나 문체부, 문체위원회에서 과연 이 문제를 ABC협회를 불러가지고 청문회 비슷하게 때리기라도 하느냐 이걸 지켜보고 좀 더 얘기할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한 열흘 정도 동안 이슈가 되지 않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신문 안 찍는 매체에서 견제해야죠. 이것도 이건데 저는 이런 기사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정보도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조중동은 밉지만 그래도 A군이라고 하죠. 조중동 경향 한결에 이 언론사들이 또 맥없이 쓰러지게 둘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하는 양반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철저한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철저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문사들도 이제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는 회사들 덜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 정보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또한 언론 뉴스입니다. 4차 재난기원금에 추경안 규모를 보도한 MBC가 엠바고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기재부 출입정지 6개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땡겼습니다. 하루 땡겼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징계 수위는 68개의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는 기재부 기자단의 투표로 정해졌습니다. 2월 24일 보도입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단독 벚꽃 추경 19.5조 확정 여행관광업도 지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제목에 확정과 여행관광업도 지원에 따옴표가 써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한번 분석해드린 적이 있죠. 현업에 있는 언론인은 맨날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동물적인 본능이 있어요. 우리 집 개가 쿠션 위에 올라가면 땅을 파거든요. 그건 목적의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던 본능 때문이죠. 단독 본능이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그리고 확정에 따옴표가 있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렇죠. 확정이 내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장! 확정이 안 됐다고 기재부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귓속말로 확정 이러고 지나가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단독은 걸고 싶어 또 걸었죠. 욕심은 났던 거예요. 본능적으로. 단독이라는 단어가 언론인들 사이의 무게가 일반인들 사이의 무게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언론인도 모르고 일반인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언론인은 나무에 송충이가 떨어진 거라도 단독을 걸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기재부는 화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도는 풀라면 하라. 예를 들면 돈이 얼마다 이런 거. 누누이 공지했다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이걸 어기면 어떡하냐. 그런데 큰 훈장이라고 여겼던 기자가 어긴 것도 어겼고. 단독도 걸었죠. 신난다고. 엠바고 어긴 대가로 단독 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자단이 볼 때도 그렇고 기재부가 볼 때도 그렇고. 문제는 기사를 기재부 출입처 기자가 쓴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지금 MBC의 항변이죠. 다른 출입처 기자가 기재부의 엠바고를 깼다. 그런데 기재부 출입 기자가 블럭을 먹었다. 이게 뭐냐라는 게 MBC의 항변이에요. 이유는 많겠지만 이유가 너무 많아서 결론으로 못 다가갈 때가 있거든요.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출입처 기자단이 없어지면 됩니다. 모든 기자에게 엠바고가 전달이 되고 모든 기자가 출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징계도 기자단이 정한 겁니다. 기재부가 쪽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권력이 여기 있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엠바고를 깬 기자를 내쫓을 수 있는 권리를 기자단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거든요. 물론 그런 개혁을 막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시간을 갖고 제가 이 문제를 좀 알아보는 중이라 예고에 가까운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좀 골칫 아픈 문제였습니다. 국제 뉴스가 두 개 있어요. 나이지리아 북부 잔파라주에서 무장단체 보코아람에 필압된 기숙학생의 여학생 279명이 석방되었습니다. 네. 279명을 한꺼번에 납치할 수 있는 병력이 있단 말이에요. 최초의 납치 병력은 300명이 넘었죠. 312명인가 했을 겁니다. 납치된 분들은. 잔파라주의 주지사는 평화협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전했고 석방을 위한 몸값은 지불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믿기 어렵죠. 이것이 이제 트위터나 많이 쳐다보신다면 최근에 미셸 오바마 때문에 유명해진 소셜의 해시태그 bring back our girls 사건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서해안의 최대 경제대국인데 코로나19도 그렇고 그동안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에 미쳐진 가장 큰 타격은 국제유가 하락이잖아요. 국제유가도 문제가 돼서 경제가 되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좋을 때에도 이게 지나가다 살짝 덕질인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사하라 남부에 있는 국가들은 보코아람이 출몰해서 테러를 자주 저지릅니다. 이 사고가 있던 학교, 기숙학교, GGSS 잔계배라는 기숙학교인데 사막에 맞닿아 있는 나이지리아 북부에 있는 학교고요. 보코아람은 IS가 경멸된, 뭐랄까요? 정신적인 형님이랄까요? IS가 경멸된 이후부터는 주로 뉴스에 나오는 게 노략질 위주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시사아저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관계에서 노략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또 한 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란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제 뭐랄까요? 산적이나 해적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사막적이죠. 그건 사적?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모래적이에요. 아무튼. 안 그래도 이 원리주의자들은 말이에요. 서양식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느니. 여성은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느니. 이런 주장은 해요. 이걸 노략질에 가미한 행동이고요. 그러니까 노략질을 하면서 핑계는 아무거나 다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독특한 전세계적인 문제가 있어요. 전쟁이 아이러납니다. 이게 전세계의 위생상태가 세계 1차 대전 이전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전쟁사를 보면 세계 1차 대전 이전까지는 전투에서 죽은 사람보다 언제나 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시대로 돌아온 거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나이지리아같이 돈 많은 나라도 보코아람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유책을 써요. 최근에 자꾸 기숙학교 학생 인질극이 생기죠.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곧 군사행동에 대한 뉴스를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마지막 국제뉴스입니다. CNN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멕시코의 마을을 취재했습니다. 재밌는 취재였어요. 취재한 마을은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주의 알다마와 산후안 칸쿠쿠라는 마을입니다. 도시와 거리도 멀고 접점도 적어서 여기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네. 마을이 작아서 아직도 장노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정하고 그러는 마을이더라고요. 네. CNN에서는 이 마을의 시장을 취재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이들은 백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전통의학을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아파스 주의 보건부는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계속 장려하겠다고 밝혔고 또 코로나19 백신은 무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 이걸 강조를 하냐 하면 멕시코에는 가짜 백신을 돈 받고 파는 무리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렇대요. 세상에. 우리는 옛날 사고방식으로 해석해도 이 문제는 사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네의 교육 수준이 너무 낮아서 백신을 놓는 것에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 경우. 인뉴스였어요. 이게. 이 코로나19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 주사가 이 백신이 코로나19를 놓는 주사다. 이 주사가 코로나19 주사다라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TV에서 또 본 건 있으니까. 잘못 봤죠. 그러니까 백신 원리상 틀린 건 아닐 텐데. 그나마 다행인 게 외부로부터 차당된 동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자고요. 이런 낙후된 지역에서. 그러면 경제는 어쩔 것이며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다는 것이며 국가가 뭘 해줬다는 거냐. 이런 류의 총체적인 후진국형 문제죠. 멕시코같이 좀 사는 나라들도. 이거 참 딱하게 됐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건 그래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제가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 그냥 슥 보다가 타임라인에 한림대 성신병원 감염내과 이장합 교수의 글이 떴길래 이렇게 봤더니 화가 나셨어요. 쓰레기 같은 헤드라인들.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정말 하나도 안 변하네요. 정말 두 번 넣었다는 건 정말 화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화나셨어. 이거 봤거든요. 헬스 조선. 속보. 고향에서 백신 맞은 50대 심장 발작으로 사망. 문화일보. 중증 이상 반응에서 사망까지. 고령층 접종 확대. 불안감 확산. 한국 경제 코로나 백신 패닉. 줄줄이 있어요. 이게 그 독감 백신 때 한번 프로그램 돌려보고. 네. 쉽게 먹히네 싶어가지고 지금도 시동을 걸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수지와 통신사의 언론전이 두 가지 트랙으로 이어져 왔거든요. 조국 전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20년을 이끌어온 쌍끄리는 안티백서 논쟁. 그리고 부동산 박탈감. 이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지금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려 왔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먹이인 거예요. 이 언론인들의 마인드는 이번에 완벽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자고 선언한 텍사스 주지사의 마음바하고 똑같은 거죠. 아 죽을려면 죽어. 살 사람 살아야 어쩔 것이요.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이러면 보수 지지자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죽은 사람 죽었다고도 못하냐. 라고 반발해요. 백신 맞았잖아. 죽었잖아. 뭐가 틀려. 연관성이 드러난 게 없다니까. 아 죽었잖아. 내가 왜 그런 말도 못해. 미국 소고기 계속 먹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제 이런 반발을 할 때가 되는 거예요. 여론은 그렇게 파도를 타요. 어떤 때가 되면 반발하는 레토릭이 생겨나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기사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그 때가 됐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저는 조심성 없다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종이 언론들이 진보 언론들이 한번 겪었던 일이에요. 조선중앙이 길을 들면 깃발을 들면 거기가 핫해지니까 거기 가서 춤추는 진보지의 기자들. 그런 것처럼 어중뜨는 이게 오늘 하루만 무사히 보내면 되는 기자들. YTN 연합뉴스 이런 곳들에서 비슷한 기사들 쓰거든요. 클릭 수가 높으니까 죽었대. 그리고 연합뉴스 TV나 YTN에서도 보여줍니다. 프라임타임에 사망했다고. 이런 걸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녁시간 잠깐 나오고 지나가요. 반성해야 된다는 말 저녁때 나오고 죽었다는 말 오후에 나와요. 근데 이렇게 반문해야죠. 여전히 매일같이 사망자는 10명 이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이탈리아에서 좀 유명해졌던 뉴스가요. 이탈리아 북부 베르가모주의 락다운이 된 다음에 일간지가 종이가 모자라도록 사망자에 대한 부고를 꽉 채워서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사망자가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부고를 평소의 부고처럼 다 써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부고가 꽉 찼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는 경고 메시지가 들어오죠. 긍정적으로 사회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백신 부작용인지 알 수도 없는 사망자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보도하는 국내 언론들이 코로나19 사망자들의 사연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답이 안 나올걸요. 네, 이거 진짜 독감 백신 때 다른 언론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조장을 하느냐. 언론 자체의 자성도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 백신에서 바로 똑같은 짓을 또 한다는 건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닐까. 혹은 사람들을 너무 바보로 하는 거 아닐까. 네, 그 문제에 대한 해석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오늘의 뉴스라운드업은 우리 프로그램의 예고들이 많네요. 한국은 교육 수준이 세계 최강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18세기 사람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멕시코의 저 동네는 우리가 뭔 상황인지 알겠는데. 그들 중에는 교육받았다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기자가 되기 쉽습니까? 이 문제는 해석이 잘 안 돼요. 이 또한 3월에 그아일실의 예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성과병일까요? 헬마하스일까요? 스트레스 받는 건 주로 그 두 사람이 하잖아요. 힌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확실하다. 뉴스라운드업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3.1절 주간의 민하문구 시간입니다. 시사아즈씨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3.1절 같은 국가 만들기, 네이션 빌딩과 관련된 기념일은 언제나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향후에 외교가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에 대한 메시지를 내보내기 좋은 때입니다. 국민들에게 내보내고 주변 나라들 더러 들으라고 내보냅니다. 그렇죠. 이게 항상 3.1절하고 8.1호 광복절 같은 때가 대표적인데 주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일본하고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일제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북한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해방 후 전국에서 독립이라는 게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 역할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주도한 어떤 그러한 독립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신탁통치가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단독정부 수립이 있었고 이 과정으로 간 게 상당한 우리 이른바 민족의 비극이다 이렇게들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입장이 나오는데 이 정권에서는 사실 과거에 3.1절 메시지나 8.1호 메시지 이런 걸 보면 일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건 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다시 한 번 이렇게 일본에 지는 상황은 안 만들겠다든지. 강경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강했는데 올해는 좀 달랐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전문을 안 보셨거나 기념사 방송을 안 보셨던 분들은 한 줄 요약 정도만으로 대통령의 3.1절 기념식 기념사를 접하셨을 텐데 그런데 전문을 보면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가 아니면 먹고 살기 어려운 일본 언론에서는 여전히 좋게 평가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3.1절이 얼마나 위대한 날이냐. 이것도 한참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 연대에 참여해라. 대화에 다시 참여해라. 이런 얘기하는 건 그렇게 크게 보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목을 조금만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념사에 보면 한국은 과거 식민지의 수치스러운 역사와 동족상자 내 전쟁을 실었던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교훈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데.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방역과 관련된 국제적 연대에도 참여해라. 일본 단어. 그렇습니다. 북한과 붙여서 그런 말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3.1 독립선언서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예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다. 우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언급을 했고. 네.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권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속내입니다. 어찌 보면. 특히 이제 도쿄올림픽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협력할 것이다. 한일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즉 일본하고 이제는 뭔가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동반자적인 관계를 새로 구축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이 확실히 이제 좀 드러나 있는 그러한 기념사였던 거죠. 대통령의 기념사인데 거기서 시시콜콜하게 너네 PCR 검사 별로 안 하는 거 알고 있다. 방역이 잘 되지 않아서 도쿄 도지사 등 여럿이 그거 가지고 지금 자기 쪽 표받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참 힘들 거고 도쿄올림픽이 안 될 것도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게 되면 우리 적극 도와주겠다 정도의 메시지만 나가면 되죠. 속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 가장 중요한 기념사에 등장하는 단어는 다자주의입니다. 다자주의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야 할 상황인 것 같다라는 현실 분석이 보입니다. 다자주의를 되살리자면 한반도를 둘러싼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트럼프 때처럼 구경하지 말고 다시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에 시사시지가 얘기할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일본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지금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부터 유화적인 제스처들이 이어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트럼프 정권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회 정책이라는 게 당사자 간 협상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중 갈등이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승부를 내면 되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중국의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벌이는 일종의 외교적 게임이란 말이죠. 지정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유불리를 건 게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야기들을 이번 주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태국과 미얀마 시민들의 심정적인 동맹이나 동남아시아 시민들 심지어는 대만을 포함해서 중국에 대한 반감마저도 미국의 외교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활용하는 어떤 체스 게임처럼 가는 거고 그러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체스판 안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또 필요하다는 판단이 우리 문재인 정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대북 전략 변화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또 협상을 통한 변화보다는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관리 변화 모델로 이행할 가능성이 커진 건데 즉 트럼프 체제에서는 그냥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합의를 하면 되는 문제에 가까웠지만 지금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고 예를 들면 과거의 어떤 6자회담이라든지 또는 꼭 6자회담이 아니어도 4자회담 이런 식으로 주변국들이 공동으로 동아시아 정세를 관리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런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럼 또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 국면에서는. 그럼 우리가 또 그 관객에서는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일본이 보는 한국은 갑자기 막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거냐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 총리이자 곧 퇴임할 여당 대표도 일본의 정치인들과 연결선이 상당히 있는 인물이고요. 지난 총선에 제주도의 현 최다선 의원이었던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를 했습니다. 아마도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던 것으로 지금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신인한테 자리를 내주면 일본과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을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고요. 연장선은 있어요. 그 전에 준비를 해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정권으로 미국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일본과 다른 어떤 새로운 제스처들을 취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꾸준히 했던 것들이 지금 무리로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늘 왜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갔냐. 시사 프로 아니에요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뭐예요? 그럼 시사 프로 아니에요? 무한도전! 왜 시사실 안 쳐놓고 시사역이 이렇게 심각하게 하니까 어색한 기분이 들지? 무한도전처럼 그러면 이거 몇 시간이나 하냐 이걸로 가는 거예요? 몇 시간 하느냐 승부? 저 어제 김종대 씨 프로그램 유튜브로 봤는데 심심해서. 시사실 안 쳐놓고 안철수 후보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들으니까 어땠어요? 어떠냐는 건 뭐죠? 어떤 게 어떤 거죠? 뭐 그냥 느낌. 어떤 느낌이요? 뭐에 대한? 제 느낌은 그거였어요. 김종대 씨가 이 인터뷰에 관심이 없다. 써 있는 것만 읽으시더라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진행자를 맡으신 지 이제 한... 잘하실 거예요. 네. 4개월 뭐 5개월 되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좀... 안철수 후보와의 인터뷰에 별 관심이 없으시네. 이런 게 티가 나가지고... 뭐 관심의 문제라기보다도. 아 왜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님께서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그랬습니다. 오늘 질문의 주제가... 오늘 질문의 주제가 대단히 넓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랬더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송구해야 할 필요도 없잖아요. 당신이 정치인인데 그걸 뭐 폭넓은 질문을 당연히 다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굉장히 그 진행자가 송구해 해가지고... 약간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목은 있었는데... 네. 그런 뭐... 글쎄요. 뭐 익숙해지면 뭐 그런 모습도 뭐 나아지겠죠. 아무튼 이번 주에 저희 방송에서 선거 얘기하는 건 이게 전부였고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불쌍해 보이길래. 네. 아니. 그렇죠. 네. 그게 뭐야. 한 번 얘기해봤어요. 여튼... 뭐 선거 얘기도 뭐 몇 시간 떠듭니다 하면은... 뭐 이것도 사실은 오늘 상당히 이 모든 게 축약판이지... 축약판이지... 이거 다 이 얘기를 A부터 Z까지 하자 그러면은... 이것도 몇 시간 떠들 수 있어요. 오늘 주제도. 매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방향으로 한 번 가볼까요? 무한대력으로. 아이고 참. 괜히 건드렸네요. 한일 대중이 보았을 때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변화가 있다. 그 맥락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뭐... 마지막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거. 도쿄올림픽에 대한 생각을 안 하지 않아요. 이 정부가. 네. 지금은 사실은 좀 도쿄올림픽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지만... 그런데 어쨌든 강행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 정부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요. 네. 아무리 논다 논다 해도 통일부가 제일 바쁠 때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 미국도 오고 북한도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뭐 아무튼 코로나 상황이 있고 이러니까... 또 북한도 오고 막 오면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대화를 모색해보고 그런 기회로 삼자. 즉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그런 기회로 삼자는 구상이 원래도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또 될 줄은 잘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되면 또 그걸 한 번 해보자는 기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 이제 이렇게 좀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민주당이 변한 것도 많고 망가진 것도 많습니다만... 백현 선생이 대통령을 붙들고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적극적입니다. 도쿄올림픽도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이용하고 싶을 거예요. 언제라도 저 하늘색 한반도기 한 번 다시 꺼내보나 생각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일본의 반응은 어떠냐. 일본은 지금 매우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들 반응도 한국은 하던 얘기 그대로 한다 이런 분위기고... 또 일본 정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 어쨌든 역사 문제를 풀려면 지금 자기들이 할 만큼 했고... 먼저 안을 좀 가져와라. 이런 기존의 태도를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일본 사회라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언론들도 그렇고... 위에서 어쨌든 관계를 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언론도 막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가 총리가 앞으로 좀 그런 관계 모색을 해보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거를 또 스토리를 강하게 해석하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인데... 그게 지지난 시간, 미나문쿠 시간에 시사하주 씨가 지적한 소위 일본의 공기이죠. 그런 게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언론도 또 3.1절 기념사나 이런 것들을 약간 박하게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고... 게다가 시작 때 일본 언론이 되게 꼬투리 잡고 싶은 용어가 나왔어요. 3.1 독립운동을 세계 최대의 비폭력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흐름이 바뀌면 또 태도가 바뀔 건데... 결국은 그래서 스가 내각 또는 일본 정부가 여기에 화답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화답을 안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냐? 그건 우리가 모르는데... 왜냐하면 결국 이 상황의 가장 큰 변수 중에 또 하나가 미국이라는 또 하나의 축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예측해보겠다 이거예요. 앞으로 변화가 있을지.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금 어떤 상태냐를 먼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스 해업을 돌봐야 되겠다. 네. 한국, 일본 얘기가... 나 갑자기 또 중동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동 얘기를 하면은 특히 이란 아닙니까? 역시. 미국은 역시 이란인데... 네. 이란 하면 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초에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갑자기 한국 국적 선박, 한국 캐미어를 납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다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다 돌려주지는 않고... 네. 지금 지금 선원들을 보내주고 이런 상황이고 추가로 협상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아무튼 이 배가 메타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로 가는 길이었는데... 여기 한국인 선원 5명 포함해서 총 20명이 탑승한 상황이었거든요. 혁명수비대가 그냥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얘기를 했어요. 입장을 내놨어요. 해양환경규제의 반복 위반 때문에 우리가 이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끌고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환경오염을 시킨 어쨌든 그런 문제로 고발된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까지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뉴스 나온 걸 보면 이 선사, 이 배의 어떤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선사는 굉장히 그 의혹을 전면 부정했어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그런 의혹이 있으면... 우리가 지나가다 버렸다고? 팔 건데 그거? 네. 그런 의혹이 있으면 와서 그러면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그럼 우리가 조사에 응할 것인데... 이렇게 막 끌고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끌고 가더라도 그러면... 그런 해양오염 위반이 문제면 빨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조사하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조사가 끝나면 빨리 그러면 해결하고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상이 있으면 우리 외교부나 이런 쪽에 전달을 해서... 이분들은 아주 중대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든지...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조사 중입니다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거 배를 끌고 간 거 아니냐. 처음부터 그 해석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서 이런 우리의 해석은 있었어요. 이거 결국 돈 문제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란 외교부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돈 문제라니. 전혀 그런 거 아니다. 이란의 외교라인이 돈 문제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고 납포를 했다. 납치를 했다. 그러는데... 납치를 했으면 한국이 우리 돈을 납치한 상황이지... 무슨 우리가 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빠르게 진심을 꺼냅니다. 절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돈 때문에 절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돈 문제가 있는 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돈 문제 맞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에 묶여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이 문제인 것이고... 이것을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는 돌려주든지... 우리 이란의 어떤 구미에 맞는 방식으로 써주든지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왜 돈을 만약에 받아야 될 것이 정당한 게 한국에 있다면... 그 돈을 왜 한국으로부터 못 받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미국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란이 우리 배를 끌고 갔지만... 그것은 결국 미국을 향한 메시지 아니냐. 라는 게... 이 평론가와 언론가와 무슨 뭐 이런... 외교 당국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러면 이게 과거의 사례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과거에도 이란이 미국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미국에 요구할 게 있을 때는... 미국 배는 못 잡아가요. 그렇습니다. 그랬다가는 뭐가 날라올지 모르니까... 미국 배는 안 잡아가는데... 대신에 다른 나라 배를... 영국 배라든지 일본 배라든지 미국에 그래도 가서 이기라도 해줄 수 있는 나라의 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불과 2년 전에 영국 배가 나포가... 이란의 주장에 의하면 데려가가지고... 테레사 메이 당시 총리가 코브라를 걸었죠. 국가비상대책위원회. 그런데 그런 뉴스를 자주 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본 배는 피격을 당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그래, 나포구만 이렇게 생각했다가... 한국 배라서 깜짝 놀랐던 거죠. 그렇죠. 자주 있던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뉴스라운드업 시간 때 제가... 보코하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코하람이 계속해서 틈만 나면... 이 사하라 사막 북부에 나타나가지고... 여학생들을 납치해가고 이러는 이유가... 돈도 돈인데... 협상력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영국이든지 일본이든지 한국이든지... 데리고 가면... 미국 좀 찔러봐. 이런 메시지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 문제가... 왜 이란 돈이 한국에 있는 거지? 이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안 궁금하십니까? 한국이랑 이란이 뭘 거래... 그러니까... 한국이 이란 걸 샀든지... 이란이 한국 걸 샀든지... 뭘 텐데... 이란이 한국 걸 샀으면...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긴 뭐해요. 그냥 한국 돈이니까. 한국이 이란 걸 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듣기에... 뭐 이게 무슨 얘기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 이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언론은 항상 이 얘기부터 씁니다. 그래서 이란 돈이 10조 원이 있다. 한국에... 최근에 이제 7조 원으로 좀 액수를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돈이 얼마나 있냐 하면...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한은에 예치된 일반은행의 초가지급준비금이 3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90% 이상이 이란 멜라트은행... 이란의 중앙은행격인데... 서울 지점이 맡긴 돈이다. 그러니까 이란 돈이다. 3조 원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외에... 이건 지급준비금의 형태로 한은에 예치된 거고... 시중은행은 기업은행과 의류은행에도... 이란의 원유수출대금이 한 7조 6천억 정도가 동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서... 합쳐서 이란 돈이 10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돈 여기 왜 있느냐. 2010년에 계속 미국은 이란의 90년대부터 계속 제재를 해왔습니다만... 2010년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핵 개발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계속 제재 수위를 높인 결과... 포괄적 이란 제재법이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란하고 뭘 거래를 하지 말라라는 어떤 취지의 제재예요. 그런데 미국이 제재하는데 3, 3국들이 거래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달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융기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달러 거래를 금지한 이런 결과가 됐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그러면 달러를 이용하지 않는 결제 방법을 개발을 하면 그러면 되는 거냐. 비트코인으로 하면 되냐. 그렇죠. 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럼 두 번째, 그 문제는 그럼 그 수단은 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란하고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란이 중동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란 상원은 계속해서 우리 정유사들이 수입을 해서 그걸로 하거든요. 처리를 해서 기름을 팔거든요. 아시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물론 비교 자료가 제가 없습니다만... 한국과 이란의 거래 규모는 클 겁니다. 네, 커요.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 꽤...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이빨을 더 잘 먹혔어요, 그동안. 아까 멜라트은행 얘기해 주셨는데 멜라트은행이라는 게 그냥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국민은행이고 이란의 국가의 자본이 거의 절반 정도 들어간 은행입니다. 이 은행이 일본엔 지점이 없어요. 그렇죠.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만 있어요, 지금 동아시아권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란하고 거래하는데 우리가 원화를 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달러를 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이란도 달러를 벌어들여서... 왜냐하면 세계의 어쨌든 1등 화폐는 달러니까. 원화를 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원화로 해외 아마존 결제하는데, 알리 결제하는데 그거 사실은 달러로 간 겁니다. 그렇죠. 달러로 거래하고 있죠, 우리도. 사실 그런데 달러 거래를 못하게 됐으니 이거 묘수가 없겠는가 해서 찾아낸 게 일단 그러면 원화의 형태로 이란이 돈을 일단 우리 한국에 맡겨놔라. 그래서 지금 멜라트은행을 통해서 맡기는 돈, 그래서 지금 지급준비금의 형태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묶여있는 돈 이렇게 넣어놓고... 아니, 그런 불리한 거래를 왜 하느냐. 이란 입장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래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달러 거래할 수 없으니까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기름을 그냥 자기 나라에 묶어놓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다 넣어놓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묶어놓은 돈을 통해서 지불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다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럼 이란에 묶여있는 돈을 줄 수는 없으니 이란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싶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뭘 수입한다든지 우리나라 물품이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생각보다 우리나라 물건이 수출이 잘 됩니다, 이란에. 네. 양국 간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출할 때 우리나라 기업의 이란이 지급해야 되는 돈을 이 계좌에서. 까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계좌의 돈을 갖고 있는 은행에서 대신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로 하고 미국에 물어봤어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거래할 건데 됩니까? 왜냐하면 괜히 이렇게 했다가 또 이거 뭐야? 이러면서 화내면 안 되니까. 미국이 또 그래? 그러면 너네가 달러 거래는 일단 우리가 다 못하게 해놨지만 원유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 자체는 이런 수단을 쓴다고 하면 예외를 인정해 줄게. 한국이 석유를 못 가져가는 것까지 하는 건 너무하잖아. 그렇죠. 예외를 인정해 줄게. 이게 오마정권에서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로 오면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트럼프 행정부 전에 이란 핵합의가 이뤄지고 그러면서 사실 좀 헤빙 무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로워졌는데 거래가 비교죠. 헤빙 무드의 득을 먼저 보는 건 수출 기업입니다. 수입 기업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헤빙 무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이 체제를 계속 유지했어요. 이 지금 결제 체제를. 그런데 걱정했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니까. 트럼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란 핵합의를 걷어차버렸고 핵합의를 탈퇴해버렸고 우리가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거래하는 형태와 원유를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트럼프 행정부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예외를 그러면 계속해서 유지해 주십시오. 뭔 소리야. 이제는 안 돼. 트럼프 행정부가 싫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짧게. 싫어. 원래는 우리 외교부하고 미국 국무부가 제재면제 이거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기존에 있던 제재면제 를 연장해달라는 게 합의가 됐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마지막 결제해야 되는 건 어쨌든 국무장관하고 대통령 아닙니까. 그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랑 도널드 트럼프인데 이 사람들이 거부를 했다. 그래서 연장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수단으로도 사실은 원유대금을 결제할 수 없고 양국 간의 어떤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기억을 해보면 이 일이 벌어지고 딱 두 달 후였던 거예요. 영국 선박이 혁명수비대에 나포가 된 것이. 이런 일이 우리나라 선박에도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일각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걱정된다. 이거 문제 생긴다라고 보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2019년 5월에 결국 제재면제 연장이 거부되면서 2019년 5월부터 이란돈이 완전히 동결되는 묶여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글이 됐어요. 그렇죠. 거의 1년 반이 넘게 이란이 참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못 참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 이란의 어떤 곤란한 상황 이런 것들을 볼 필요도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란이 갑자기 그럼 지금 10조 원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안 좋아요. 그렇죠. 특히 안 좋은 게 뭐냐면 코로나19 문제가 있어요. 저는 국정의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민생이 파탄나죠. 그렇죠. 기업이 힘드니까요.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온유 마카롱.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수춘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예요.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옷을 거의 다 팔았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다 팔렸죠. 유명상 PD가 처음에 이 물량이 처음으로 쌓여서 창고에 있을 때에 보내줬던 사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 압사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진상궁무쌍 같았어요. 적장. 이거 지금부터 죽여도 진상궁무쌍의 속도가 아니면 못 죽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많이 팔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올해 겨울에는 FW를 안 만듭니다. 올해 겨울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쉴래요. 그리고 올해 겨울에 낼 거면 지금 다 거의 웬만해서는 준비가 되었어야 돼요. 네, 안 할래요. 그래서 2년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그때 얘기 안 해줘서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남은 물량을 공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겨울에는 나오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향후 2년 동안 마지막 겨울 물량입니다. 봄, 겨울, 가을. 네, 2021년에 맨투맨과 후디, 시장주사를 다녀서 유명 스포츠, 스트리트 브랜드의 제품들을 살펴봤어요. 살펴본 결과 저희 상품보다 얇고 수축 변형 등의 위험이 높은 제품이지만 아울렛 가격도 저희보다 비싼 제품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그 수많은 것을 일일이 전부 다 확인하면서 만든 옷입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새는 그냥 쇼핑을 가더라도 계속 만져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PD님은 또 하나의 지옥으로 들어간 거죠. 옷 쇼핑 하나도 편의할 수 없는.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스트레스가 돼요. 그렇죠. 쇼핑 갔을 때 이거 다 만져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사지도 않을 디자인을 만져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옛날에는 오, 티 이쁘다 이러고 샀는데 지금은 오, 티 이쁜데 원단이 구리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변했어요,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사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저희가 다 받아 놨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돈만 쓰시면 됩니다. 든든하고 단단한 SSFM 의류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액세스몰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액세스몰로 와주십시오. 다시 시사 아저씨가 들어오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올해 FW는 준비를 안 하신다고요? 네. SS는요? 곧, 곧은 아니구나.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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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요. 특히 안 좋은 게 뭐냐면 코로나19 문제가 있어요. 저는 국정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민생이 파탄나죠. 그렇죠. 기업이 힘드니까요. 코로나19의 경우에 특히 곤란한 점이 뭐냐면 이게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백신을 배분받는다든지 이런 해법이 필요한데. 그렇죠. 왜냐면 이란이 직접 파이자나 모더나에다가 지금 백신을 구매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곤란할 것이고. 달러를 내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코백스 퍼실리티는 어쨌든 전 지구에 백신을 공평하게 보급하고 나누자라는 취지에서 어쨌든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배분받는 방식은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일종의 분담금이랄지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비용을 그러면 어떻게 무슨 돈으로 내는 거냐에 있어서 사실 이 10조 원, 한국에 묶여있는 10조 원 또는 7조 원을 그중에 일부 대금을 그러면 코백스 퍼실리티에 납부를 해줘라. 미국이 당장 뭐하러 나서고 미국 입장에서 호구처럼 보이도록 하는 액션이 생기고 그러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국의 우리 돈. 그래서 이거를 코백스 퍼실리티에 내면 우리도 이제 백신을 받게 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란의 코로나19 상황이 지금은 워낙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오래됐으니까는 좀 잘 생각 안 나지만. 작년 여름 봄 때 기억해보면 극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나빴었어요. 이게 얼마나 몇 명이 감염이 됐는지는 파악도 안 되고 사망자 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의 뉴스를 많이 봤었는데. 그 차이를 제가 한두 번 정도 뉴스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집계할 수 없어서 눈에 띄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 그게 뭐 남아공이었을 수도 있고 나이지리아였을 수도 있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란도 꽤 그랬다. 이란의 경우에는 이게 검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검사한 사람 대비 사망한 사람의 비율을 따져보면 확진자 대비 사망한 사람 비율을 따져보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사망률이 굉장히 그렇게 이례적으로 높다는 거는 사실. 검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높으면 의료 시스템의 어떤 미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검사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백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돈을 어차피 일한 돈이지만. 좀 이렇게 어차피 일한 돈이지만. 코백스포시티에 주는 것으로 생색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초기에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선박 납부 사건 이후에. 한국의 입장에서도 혹해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어쨌든 이란이 얘기를 꺼냈겠지만. 그리고 코백스포시티에 돈을 낼 때는 우리도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달러로 환전을 하는 과정에 미국 금융기관이 이 돈을 제재를 해버리면 사실 이란은 또 환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그럴까에 의문도 있지만. 왜냐하면 백신은 어쨌든 간에 의료 필수품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의문도 있지만. 이란이 이걸 믿지를 못했어요. 일단 미국 금융기관은 하고도 남는다. 그 정도의 적대감이 있으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엎어졌습니다. 결국. 이게 엎어졌고. 그리고 그 외에 UNNL 분담금을 이 돈에서 우리가 내주면 어떠냐. 이런 세 번째 방안들. 네. 이런 방안도 논의가 됐고. 아니면 스위스를 통해서 제3국 거래로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지급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핵협상 어긋난 것을 지금 당장 움직이자는 것까지는 아닌데. 밖에 돈이 들어오나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신이라도 쓰려면. 이런 액션. 이런 태도. 그리고 사실 이란 핵협상은 유럽 국가들하고 미국하고 이란이 하는 거지. 미국이랑 양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에 끼지도 않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건지 우리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모든 것도 사실 지금 얘기하는 해법들도. 다 어쨌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미국의 양해가 필요한 그런 해법들이었단 말이죠. 이란 핵협상에 참여한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압박할 카드로 이걸 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우리하고의 협상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이란 입장에서. 미국이 한번 곤란해져봐라. 우리는 미국이 부과한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으로 엄청난 희생이 따르겠다. 지금부터 그 모든 손해에 대해서 아무튼 강압적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너희를 한번 곤란하게 만들어볼 테니까. 이게 미국이 의도한 화생방전이 아니고 뭐냐. 한번 곤란하게 만들어볼 테니까 미국 선생님들 잘 생각하셔라. 지금 협상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런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냈다가 결국은 되는 거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란의 이러한 시도와 이란의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6월에 이란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방역 성과를 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바쁜 거예요. 그렇죠. 방역 성과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 원건파 지난번에 이란의 정치 구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란 핵협상 자체는 이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장기간의 어떤 경제 제재 때문에 원건파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진행된 성과였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원건파 지금 핫산 우한이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는데. 그 성과가 처음에 나가지고. 야 이제는 뭔가 경제가 풀리고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 걷어차면서. 야 안 되나 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원건파 얼어 죽을. 이게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만. 역시 싸워야 돼. 미국하고는 싸우는 것만이 답이야. 우리가 이제 옆집하고도 그러잖아요. 옆집하고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음식도 갖다 주고 뭐 그러다가도 핵심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옆 옆집이 담배를 펴는데 그 두 집이 싸우는 거야. 잘해줄 필요가 없었다고. 괜히 내가 그거 와인값만 갖게 말이야. 와인도 갖다 주고 말이야. 그랬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강경파들이 다시 이제 그러면은 전면에 나올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는데. 만약에 6월달 대통령 선거에서 이란에서 강경파들이 이제 뭐 정권을 잡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서 이제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 최고 지도자가 이제 그것을 용인할 경우에.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이란 핵협상을 실질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겠는가.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미국 입장에서도 그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죠. 강경파랑 대화가 안 될 건데. 그러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애초에 이란 핵협상을 오바마 때 성과니까. 그것을 복구하겠다고 공약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이란 정부의 재선이 철실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원권파가 재직권을 해야 그나마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6월 전에 뭔가 해법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란의 원권파 입장에서도 사실. 이거 뭐 강경파가 득세해서 자기들이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벌어진 상황이 선박 납부이다. 이런 생각이고 특히 선박을 납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파들도 이 해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납부하고 뭔가를 때려부수고 뭔가를 죽이고 이런 걸 강경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물음표가 뜹니다. 아니 원권파인데 그럼 왜 이런 짓을 지금 하는 거야. 미국이 싫어하라고? 아니죠. 이게 출구 전략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란 강경파들이 지금 가장 화를 내고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가셈 솔레이만이 이란 혁명수비 넥후드스군 사령관이 죽은 사건. 폭격에 의해서 죽어버린 사건. 미국이 죽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거를 용납할 수 없고 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직접 관찰하기는 어려우니까 배도 잡아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직접 행동을 통해서 그런 복수를 하려고 하는 환경인 건데. 이럴 때는 원권파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게 답을 내놓을 때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보고 쓰리쿠션 포쿠션을 잡지만 강경파는 강경하면 좋아합니다. 이럴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원권파 정부가 강경파들을 활용해서 야 그러면 이거 배 하나 잡아오자 우리가. 이유가 뭐든 간에. 그리고 원권파 정부는 약간 동상이멍하는 거죠. 강경파들은 막 잡으니까 좋고. 원권파들은 이거 잡은 김에 앞으로 미국하고 협상 재개해보면 좋고. 이런 계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원권파들의 어떤 속내를 알 수 있는 어떤 신호가 최근에 있었어요. 이란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제재로 한국의 은행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산의 10억 달러. 이 1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1조 1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풀어주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그것은 지금 가능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게 당장 될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말은 왜 하고 있느냐. 그렇죠. 이건 자국민들에 대한 어떤 액션이죠. 야 원권파 행정부가 그렇게 쉽게 숙된 말로 그렇게 호구잡혀 살고 있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돈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핵합위도 다시 잘하면 경제제적 완화되고. 우리 살기 좋아지는 거 맞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에 잠깐 실현일 뿐이야. 우리를 믿고 가자. 그 스토리를 만들어줘야죠. 원권파는. 이게 실제로 작년에 이란은 코로나19가 마구 퍼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솔레이마니 사망 전국과 관련돼서 여론이 주도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야 진짜 최대한 참고 참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라면서 이란 민중이 분노한 사건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것이 이제 1년이 넘게 지났고 원권파는 그래서 표심을 회복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핵합위가 빠르게 복구가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면 협상이나 이런 것들의 시작을 일단 했어요 이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유럽도 같이 참여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이란하고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유럽 국가들하고 이제 좀 단일한 스크럼을 짜는 거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 유럽연합하고 척을 졌잖아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이 얘기가 되겠지만 트럼프가 꼬아놓은 걸 푸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핵합위를 하던 거를 복구를 하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강화해놓은 제재부터 풀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원래도 제재가 있었고 그리고 이란 핵합위를 우리도 지킬 용의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이란 핵합위에 대해서 방송에서 다뤘지만 그럴 의지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제사회와 미국 일각에서 저거 이란 핵합위를 지켜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항상 북한에다 대는 기준처럼 결국은 비핵화를 이란이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어요. 오히려 시간만 벌고 핵 능력만 고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지만 어쨌든 자기들은 지킨다고 하는데 핵합위를 하면 그거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 게 트럼프고 그걸 못하게 한 트럼프가 제재 강도로 올려놓은 것은 이것은 완화해 주는 게 사실은 순리고 완화한 다음에야 우리더러 테이블에 오라고 해야지 지금 그런 하나도 트럼프 때와 변화된 실질적인 정책이 없으면서 그냥 테이블에 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 달러를 묶어놓고 우리가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최근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이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를 폭격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라크가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라크에 있는 미군이 있어요. 이라크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네. 시리아에 있는 민병대들이 자꾸 공격을 합니다. 이 미군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솔레이마니 암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대놓고 이란이 친이란 민병대를 니네가 폭격을 해서 우리는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외교라인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것도 하나의 미국이 어떤 호전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는 어떤 취지로 계속해서 이란은 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장은 해카비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최근에 미국의 태도의 어떤 뭐랄까요? 여러 가지 해법의 모색 중에 하나인 걸로 보이는 게 카슈쿠지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슬림 형대단 성향의 자말 카슈쿠지라는 언론인이 있었는데 그렇죠. 살해당했습니다. 사우디 비판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터키에서 살해당했어요. 아주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 물론 이게 미국이 했다는 건 아니고요. 사우디가 한 것이죠. 빈살만 왕세자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 정도의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이걸 어쨌든 간에 승인할 수 있는 영어로 뭡니까? 어프루브입니까? 아무튼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빈살만이다. 사우디의 실세인 왕세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미국의 정보기관이 공개한 판단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빈살만이 했다. 빈살만이 승인한 작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다. 이 사실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공신력 있는 자료로서 정보기관이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액션이 클리어하지 않고 모호했느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로 여행금지 조치, 이거 뭡니까? 카슈쿠지 금지법? 이런 것도 발효했었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논란이 된 건 뭐냐면 이게 결국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사우디 관련해서 카슈쿠지 사건 관련돼서 제재를 받은 인물 중에 빈살만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빈살만 해서 앞으로도 제재를 걸지 않는 방향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슈쿠지가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된 것은 어쨌든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역행하는 어떤 것을 어떤 나라에서 한 건데, 사우디라는 나라에서 한 건데. 그런데 확실하게 액션을 취한 게 아니다. 액션을 취한 척했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사실은 그런지 말든지 미국 자체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는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그런 암흑기였는데. 인권을 경시하는 나라였으니까. 이제 바이산 행정부면 인권을 중시한다는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미온적이냐? 동사람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판이 세요, 지금. 비판이 거셉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를 지금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빈살만 걸어버릴 수도 있는데 옛 정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는 다시 또 사우디랑 관계 개선을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학원 스포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막 감독,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잡혀들어갔는데 대한체육회장이 연임한다. 이런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대한체육회장이 전화해서 때리라고 시켰어. 가상의 상황이에요? 야, 거기 농구 선수 중에 유승균이라고 있지? 걔 손 좀 맞아라. 손 좀 맞아라. 걔네들은 농구를 이렇게 못해. 말을 잘 듣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납득이 안 된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사우디가 미국한테 약간 빚을 진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의 평론가로서의 생각 속에서는 미국이 사우디에 대해서 고삐를 하나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네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걸 할 텐데 너네가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걸 할게. 이란하고 관계 개선할 것이야. 그런데 너네 그거 싫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우디랑 이란 지금 철천지 원수니까. 우리가 앞으로 중동 전략에서 사우디가 아니라 이란을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될 건데 그거 싫어서 너네가 또 여기서 뭐 장난치거나 이러면 빈살만인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봐라. 뭐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1세계가 누구를 선택했느냐가 중동의 파워 구도 어느 나라가 평화롭고 어느 나라가 그렇지 못한가를 그동안 정해왔던 게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초까지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면 미국의 메시지는 이런 거죠. 자 너네가 이란이 되고 이란이 너네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를 좀 하게 둬. 다른 이상한 무장단체에 돈 지원해주고 테러하고 그러지 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삐그덕 대고는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든 중동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6월 달이 오기 전에 뭔가 성과를 내가지고 이란 상황은 어쨌든 오바마 시절로 되돌려 놓는 것을 계속 추진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양자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체 우선순위를 볼 때 제1순위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면 중동이에요. 다시 한국. 이 과정에서 한국도 역할을 할 겁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은행에 묶여있는 돈 등등 외교적인 무언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외통위원회 외교부가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됐거든요. 한두 명이라도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데에 우리 선원들을. 외교부 1차관이 바로 갔잖아요. 이란에. 앞으로도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이 하면 정부는 외교부와 외통위의 국회의원들이 고생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한테 뭐가 떨어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반도 상황으로 넘어옵니다. 지금까지 딱 들으셔도 이란도 미국도 열심히 해야 할 이유들이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냐 미국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소극적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승계한다든지 결국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잘했다든지 이런 평가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대북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나서서 우선순위를 높여서 이거를 외교적으로 뭘 풀어보자 이런 분위기 전혀 아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는 중동에 있지 대북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쭉 내려가 있어요. 후순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 입시의 홀대가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해서 싫다도 있지만 트럼프 방식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에 있는 전문가들,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트럼프처럼 지도자 대 지도자의 합의를 이루고. 그 내부에서도 다른 생각들이 좀 나뉘는데 합의 보는 지점은 거기입니다. 트럼프처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저렇게 탑다운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최고 지도자의 합의로부터 시작되는 비핵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그냥 사진 찍으러 간 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른 희생을 좀 많이 치를 수 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러면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주엔대사 지명자 이런 사람들이 상원에서 이런 외교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걸 보면 북핵 문제는 미국만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경우도 한국, 일본 등의 국가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거론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셉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대북협상 초기에 국무부에서 역할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인데 어쨌든 민주당 성향의 사람인데. 태어난 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시각은 한국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지금 대북문제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걱정이다. 무슨 얘기냐면 대선을 앞두고 뭔가 대북문제의 성과를 내고 싶으니까 급하게 뭔가 대북협상이라든지 대북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급하게 진전을 시켜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선공단 같은 상징성 있는 것들을 대선이 오기 전에 빨리 하려고 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해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 스케줄. 외교안보적 시간표를 헝클어뜨릴 수가 있다는 어떤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우려를 지금 분실시키기도 어렵다. 지금 한국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히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확실한 문장 하나가 보이죠. 너네 대선 전에 성과내지 마. 그렇죠. 우리 스케줄에 안 맞아.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게 없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상황을 북한도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북한은 이미 급할 마음이 없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미 그래서 알고 있죠. 현실 인식이 돼 있죠. 한국만 급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도 당대회 열어가지고. 앞으로는 어쨌든 자력갱생이고. 미국이 굳이 대화를 하자고 하면 그거 거부하진 않겠지만. 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이런 거 없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주변국들하고 더 잘해보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이게 이란과 북한의 정말 다른 점이죠. 지금 이러고 있으니 사실 대북문제 풀기 어려워진 게 사실이고. 푸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미국의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주변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게 4자회담이 됐든 6자회담이 됐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관리하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유력한 선택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약간 장기전이 되는 거죠 결국. 2000년대 초중반에 보던 신문에서 자주 통일 섹션에서 보던. 그 국면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자면 일본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늘 얘기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시사아저씨의 나머지 예측을 들어보죠. 내일 만나요.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한원회담 결렬 이후부터 북한은 뭔가 흔들리지 않는 태도였달까요? 됐어인지 안노라. 저는 약간 내부 단속을 한참 해야 되는구나. 아마 그건 힘들었겠죠. 외부로 나가는 메시지가 간결한 점들이 좀 보였습니다. 됐어. 제대로 된 거 들고 올 거 아니면 안노라. 우리는 반세기를 이러고 꿇었어. 앞으로 한참 더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란은 다르죠. 그래서 이란 문제에 적극적인 미국과 어떻게 합을 맞추느냐. 국제사회의 실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계산기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국이야기와 섞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퀴즈는 온전히 대한민국 거잖아요. 그 문제를 예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아저씨하고요. 자 순간 돌아온 윤세민 이디터하고 윤승균 피디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03회 금요일 순서에서 다시 뵙죠. 클로징에서는 생각해보니까 네 한마디 했네요. 끊임토만. 불량을 확보한 윤세민 이디터와 윤승균 피디였습니다.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